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 흑돼지 고추장 양념 볶음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싸길래 샀어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 중에 단맛은 6점, 짠맛은 8점 정도로 높습니다. 매콤한 건 10점 만점에 4점, 5점 정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상추가 쪼맛잖아요. 어제 상추를 안사온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동네에 있는 다른 밭에 가서 따왔어요. 아직 덜 자란 상추들이라 작습니다. 물론 허락받고 딴거에요. 제가 너무 좋은데 저는 진짜 freak실수 있어요. 조금 더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깎아리는 장식은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애매하게 됐는데 애매하게 됐어요 애매하게 됐어요 애매하게 됐어요 애매하게 됐어요 애매하게 됐어요 아삭아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먹다보니까 좀 매워요 불닭볶음면이 10점이라면 아 9점이라면 이거는 한 5,6점 사이인 것 같아요 2천만원 입에 어떻게든 싸먹으려고 뭐하네 진짜 이게 1. 2. 2. 3. 5. 5. 6. 6. 5. 천재인들 5. 10. 10. 11. 12. 12. 고춧가루 오, 그래.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이는 그가 스케치로 손을 못먹는게 일단은 그는 해물을 먹으면 좋겠어요 끝! 이는 그는 그와 함께 신발을 먹으면 좋겠어요 그는 저의 수준이가 잘라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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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는 그는 그는 그의 수준이가 그는 그는 그의 수준이가 그는 그는 그의 수준이가 그의 수준이가 너무 맛있다. 밥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있는데요 저는 김치야와 김치야는 바로 김치야와 김치야가 최고입니다 너무 고소해요 김치맛, 김치야, 김치야와 김치앞의 김치야 치즈볼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네가 자자다시 아삭아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뱅뱅뱅 이렇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불편한데 밥을 왜 또 올렸지? 뭐야 밥을 왜 이렇게 찍으면 안 되니까 밥을 왜 이렇게 찍을 거예요? 밥을 왜 이렇게 찍을 거예요? 고춧가루 치즈볼 뭐하는지 어깨 제일 desperately 아이템이 sights 말아야 점점 입고 안겨 입고 는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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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었어요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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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부풀기 아멘 밥이 한 숟갈 남았는데 고기가 더 남았어요 이럴땐 누가 나의 짠맛을 달려주지 밥 밥을 더 먹어보겠습니다 밥을 벗고 올라오다가 아기가 자고있다가 눈을 던거에요 눈을 마주쳤는데 그냥 올라왔어요 깼어요 계란 속이 고추 소금 망신가 올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린다 자극적으로는Atom 면이 너무 잘 어울린다 제가 열정을 먹으려는 한참을 먹으면 이 면이 너무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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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잘 어울린다 그냥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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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약간 비빔면 한 3개 끓여먹은 것 같은 느낌? 얼른 앱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복근은 엄청 작은데? 먹는 건 비슷하게 발아지네요. 우와. 안녕. 안녕.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